다음으로 배워볼 훅은 use memo 훅입니다. use memo 훅은 memoized value를 리턴하는 훅입니다. 여기서 memoized value는 무엇일까요? use memo 훅과 바로 뒤에 나올 use callback 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memoized value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use memo와 use callback 훅에서는 memoization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컴퓨터 분야에서 memoization은 최적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비용이 높은 즉 연산량이 많이 드는 함수의 호출 결과를 저장해두었다가 같은 입력값으로 함수를 호출하면 새로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이전에 저장해놨던 호출 결과를 바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함수 호출 결과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아질 뿐더러 불필요한 중복 연산도 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의 자원을 적게 쓰게 되겠죠? memoization이 된 결과값을 영어로는 memoized value라고 부릅니다. memoization의 memo는 우리가 흔히 memo하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memo를 해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사용하는 것이죠. use memo hook은 파라미터로 memoized value를 생성하는 create 함수와 의존성 배열을 받습니다. memoization의 개념처럼 의존성 배열에 들어있는 변수가 변했을 경우에만 새로 create 함수를 호출하여 결과값을 반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함수의 결과값을 그대로 반환합니다. use memo hook을 사용하면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 될 때마다 연산량이 높은 작업을 반복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빠른 렌더링 속도를 얻을 수 있겠죠? use memo hook을 사용할 때 기억해야 할 점은 use memo로 전달된 함수는 렌더링이 일어나는 동안 실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렌더링이 일어나는 동안 실행돼서는 안 될 작업을 use memo의 함수에 넣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use 이펙트 훅에서 실행돼야 할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거나 수동으로 DOM을 변경하는 작업 등은 렌더링이 일어나는 동안 실행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use memo hook 함수에 넣으면 안 되고 use 이펙트 훅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코드와 같이 의존성 배열을 넣지 않을 경우 렌더링이 일어날 때마다 매번 create 함수가 실행됩니다. 따라서 use memo hook에 의존성 배열을 넣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존성 배열에 빈 배열을 넣게 되면 컴포넌트가 mount될 때만 create 함수가 호출됩니다. 결국 mount 이후에는 값이 변경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mount 시점에만 한 번 값을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use memo hook에 의존성 배열의 변수들을 넣고 해당 변수들의 값이 바뀜에 따라 새로 값을 계산해야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배워볼 hook은 use callback hook입니다. use callback hook은 이전에 나온 use memo hook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값이 아닌 함수를 반환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컴포넌트가 렌더링 될 때마다 매번 함수를 새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성 배열의 값이 바뀐 경우에만 함수를 새로 정의해서 리턴해주는 것이죠. use callback hook은 use memo hook과 마찬가지로 함수와 의존성 배열을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use callback hook에서는 파라미터로 받는 이 함수를 callback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의존성 배열에 있는 변수 중 하나라도 변경되면 memoization 된 callback 함수를 반환합니다. 의존성 배열에 따라 memoized 값을 반환한다는 점에서는 use memo hook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 두 줄의 코드는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use callback hook을 사용하지 않고 컴포넌트 내에 함수를 정의한다면 매번 렌더링이 일어날 때마다 함수가 새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use callback hook을 사용하여 특정 변수의 값이 변한 경우에만 함수를 다시 정의하도록 해서 불필요한 반복 작업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코드처럼 use callback hook을 사용하지 않고 컴포넌트 내에서 정의한 함수를 자식 컴포넌트의 props로 넘겨 사용하는 경우에 부모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이 될 때마다 매번 자식 컴포넌트도 다시 렌더링됩니다. 하지만 use callback hook을 사용하면 특정 변수의 값이 변한 경우에만 함수를 다시 정의하게 되므로 함수가 다시 정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식 컴포넌트도 재렌더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존성 배열에 빈 배열이 들어갔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처음 마운트되는 시점에만 함수가 정의되고 이후에는 다시 정의되지 않으며 결국 자식 컴포넌트도 불필요하게 재렌더링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워볼 hook은 use ref hook입니다. use ref hook은 레퍼런스를 사용하기 위한 hook입니다. 그렇다면 레퍼런스란 무엇일까요? 리액트에서 레퍼런스란 특정 컴포넌트에 접근할 수 있는 객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use ref hook은 바로 이 레퍼런스 객체를 반환합니다. 레퍼런스 객체에는 current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레퍼런스하고 있는 엘리먼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use ref hook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파라미터로 초기값을 넣으면 해당 초기값으로 초기화된 레퍼런스 객체를 반환합니다. 만약 초기값이 null이라면 current의 값이 null인 레퍼런스 객체가 반환되겠죠? 이렇게 반환된 레퍼런스 객체는 컴포넌트의 라이프타임 전체에 걸쳐서 유지됩니다. 즉 컴포넌트가 마운트 해제 전까지는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use ref hook은 변경 가능한 current라는 속성을 가진 하나의 상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코드는 use ref hook을 사용하여 버튼 클릭 시 인풋에 포커스를 하도록 하는 코드입니다. 초기값으로 null을 넣었고 결과로 반환된 inputEllium이라는 레퍼런스 객체를 인풋 태그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버튼 클릭 시 호출되는 함수에서 inputEllium.current를 통해 실제 엘리먼트에 접근하여 포커스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웹사이트 개발을 해본 분들은 레퍼런스와 관련하여 DOM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레프 속성에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리액트에서는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작성하면 노드가 변경될 때마다 my ref의 current 속성에 현재 해당되는 DOM 노드를 저장합니다. 레프 속성과 기능은 비슷하지만 use ref hook은 클래스의 인스턴스 필드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다양한 변수를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use ref hook이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리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직접 커런트 속성이 포함된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만들어 써도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목적 달성은 가능할 수 있지만 use ref hook을 사용하는 것과 직접 커런트 속성이 포함된 모양의 객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의 차이점은 use ref hook은 매번 렌더링 될 때마다 항상 같은 레퍼런스 객체를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use ref hook은 내부의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별도로 알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커런트 속성을 변경한다고 해서 재렌더링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따라서 ref의 DOM 노드가 연결되거나 분리되었을 경우에 어떤 코드를 실행하고 싶다면 콜백 ref를 사용해야 합니다. DOM 노드의 변화를 알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콜백 ref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액트는 ref가 다른 노드에 연결될 때마다 콜백을 호출하게 됩니다. 이 예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드에는 레퍼런스를 위해서 use ref hook을 사용하지 않고 use 콜백 hook을 사용하는 콜백 ref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use ref hook을 사용하게 되면 레퍼런스 객체가 커런트 속성이 변경되었는지를 따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콜백 ref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자식 컴포넌트가 변경되었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다른 정보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 코드에서는 h1 태그의 높이 값을 매번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se 콜백 hook의 의존성 배열로 비어있는 배열 즉 mt array를 넣었는데 이렇게 하면 h1 태그가 mount, unmount 될 때만 콜백 감수가 호출되며 재렌더링이 일어날 때에는 호출되지 않습니다.